모렉스의 나노핏 커넥터 나노핏 커넥터는 2.5mm 피치의 소형 타입으로 8A의 전력을 전달합니다. 이 커넥터는 자동차, 가전, 산업, 의료, 조명 및 통신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. 나노핏은 와이어 투 보드 및 와이어 투 와이어 타입으로 오결합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조립을 돕는 다양한 칼라 코딩을 제공합니다. 작고 완전한 격벽 구조의 헤더는 우수한 터미널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.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TPA 리테이너는 터미널이 틀림없이 하우징의 끝까지 잘 장착되게 하고 터미널 이탈을 방지합니다. 나노핏 커넥터의 포지티브 잠금 레츠는 강력한 연결과 전력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상세 정보는 몰렉스.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